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뮤지컬의 오디션도 보셔서 잘 됐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냥 다른 노래를 한번 보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박상아시아 교회에서 소개팅을 나갔을 적에 만약에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자한테 어떤 노래를 불러주기 싫냐 그랬었어요. 뭔가 분위기 잡을만한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께 싱글즈에 나오는 담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 떨려. 제 점수 이거야 해야 될까요? 제 점수는 약 못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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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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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침을 했는데 또다시 너를 만나네 안녕 오랜만에 옛 친구 너에게 내 얘기해줄게 이 바보 같은 내 사랑 그녀는 내게만 아직 내가 좋은 남자라고 나를 못 켜서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떠났네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그래서 돈 없고 능력 없는 그런 남자 그녀에게 그저 좋은 사랑을 뿐 원하는 걸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 그녀는 내게만 아직 내 가족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떠났네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그녀는 내게만 아직 내 가족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그녀는 내게만 아직 내 가족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트를 도presented 그녀는 저 어떤가 가슴이 아파트 들이 안전하게